다리 천천히 닿으세요, V. 이거 필라테스 학원인데? 아, 필라테스 다니세요? 필라테스 닿고 여기 쭉 힘주고 여기 다닐 때. 아, 모델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 관리해야 되니까. 팔이 팔아픈 거야, 그렇지? 바이 시스템. 예. 언니가 처음에 제주도 데려갔어요. 제주도 데려가서 촬영하고, 친해져서. 너무 착한 친구고, 동생이에요, 친동생 같은.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희한하다. 옷장 있어? 어, 내 말이. 나 집에서 지금 없어. 아하. 역사는 깔끔한데 많아. 이런 거. 근데 하루로는 안 돼, 어차피 계속 바를 거야. 하루로는 안 되지. 계속 바를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일도 하와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시간을 줬어요. 이번 달 말까지 나가라. 우리 때문에 지금 LB 못 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두 방? 우리가 나가면 이제 다 에어비앤비로 바뀌어요. 아. 에어비앤비가 돈이 더 잘 되나 보다. 아, 그래? 네. 가자. 부동산 벌어 가자. 역삼. 역삼이. 아, 강남으로 간다고요? 역삼동의 집은.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그럼 우리 1,000에 70 정도? 1,000에 70 정도. 1,000에 70에 역삼동의 집을? 네. 지금 이 지역으로는 70 이하가 없어요, 거의. 아, 강남이라서. 강남이 진짜 비싸요, 요즘. 일 때문에 이제 홍대, 옥수, 강남 많이 갔다 와야 되니까 이동선에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솔직히 내 나이 때 스물 후반이나 서른 초에는 보통 월급, 이제 보통 직장인들 월급 대충 300이잖아요, 200? 처음 집을 살려면 월세가 거의 100이잖아요. 그럼 거의 반 정도 월세만 들어가고 뭐 이런 뭐 전기세나 이런 거 하면은. 그래서 아, 그래서 다 안고 해서 아기 잘 안 왔구나. 그래서 안고 해서 결혼 잘 안 하는구나. 아니면 진짜 늦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힘들어도 빨리 결혼하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집 문제 이거 빨리 해결돼야 돼요.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강남스타 강남에서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집 보러 가네요. 오마이갓 비싸요. 실제는 처음 집으로 온 거예요. 맘에 안 들었어. 맘에 안 들었어요? 벌써 맘에 안 들었어. 오마이갓이 나왔어. 조금 답답하긴 하다. 진짜 월드에서. 아니, 나 언니 집에서 자르면 안 돼? 일단 패스. 패스. 나는 솔직히 저보다 안 좋은 집에 살긴 했어. 혼자 살 때는. 집 구하려면 진짜 한 3, 4개만 봐도 하루 다 가. 남양집이고요. 세탁기는 화장실 쪽도 있어요. 겸니단으로 와요. 겸니단지? 혹시 엇장도 있어요? 엇장 없어요. 없고. 짐도 없어요? 없어요. 없고. 네. 여기 엇덩이 좀 높네요. 아, 엇덩이야 엇덩. 아, 여기 운동도 해야겠다. 여기 내 발인데? 응. 원래는 안 들었지? 엇덩이. 아, 오케이. 오마이갓. 그럴 바에 그냥 밖에서 살래요. 그런 느낌? 60주제에서 완전 그. 다 창문으로 하고. 완전 셋집 막. 처음 뷰. 그런 거 얼스러워. 저기 60만 원이야? 조지야 가자. 조지야 가자. 조지야 아나운서. 조지야 아나운서 안 구합니까? 우와. 엄마가 봤으면 빨리 돌아와 했을걸.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가끔 있죠. 엄마도 뭐 집도 그립죠. 왜냐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월세도 안 내지. 그렇지. 부모님이랑 살면. 그리고. 뭐. 코로나 아니었으면. 여행사도. 돈도 잘 벌지. 집 구할 때 스트레스가 심하고. 저도 생각해보면. 되게 좀 자괴감도 들고 막 그랬었어요. 응. 왜 저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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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응. 응. 도대체 불가? 오 마이 갓. 다 사이. 저희는 내가 지금은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오, 사람 많다. 응. 엄마는 이제 와라. 한국인 논다, 이제. 솔직히 조지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여행사 할 때는. 좋은 데 다 가보고, 좋은 호텔도 다 가보고, 제일 좋은 식당 많이 가보고. 한국에서 잘 안 돼도 언제든지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거지. 한국에서 해보자. 한국에서 해보자. 한국에서 해보자. 한국에서 해보자. 한국에서 해보자. 한국에서 해보자. 오케이. 하트 하트. 한국 스타일. 엄마한테 하트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 너무 미인이신데요? 네. 바이. ㅋ